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다고요? 네 토할 것 같다구요? 토할 것 같다 다시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옛날이야 고맙소? 고맙소 고맙소 너무 이동되셨습니다 하하하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오늘 치즈볼 라이언이 맡은 싸움파크에 왔습니다 하하하 여기 보면 라이언 덕후들은 상풍할 만한 피규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귀여워 같이 이쪽으로 티켓 이렇게 여기 가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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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니세요? 환장 오늘 매초로 출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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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씬씩만 하시지 마시고 사세요 다 먹겠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이거 사자 전 이걸로 고를게요 이거 제가 쏘겠습니다 와아아아아아 나도 이거 어디에 있는 거 몇 팔아요? 네 요거는 그냥 진열용이라서 안녕 베이비들 커플이라면 이걸 추천하고 혼자라면 이걸 사 인생은 혼자야 원래 만나요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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